뭐 할 거가 없나? 난 또...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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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기 사진 찍어야지 이런 데를 내가 올 일이 없으니까 아 아... 아 춤 가자구? 졌나봐요 아 도망가라고? 도망가? 아 숨을까? 숨을까? 도망갈까? 도망은 좀 해봐인 것 같고 숨을까? 저만 숨어 있어야지 잠깐만 핸드폰을 숨... 숨으라고? 어디 숨지? 아 여기 숨을 데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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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뭐야. 갔다구요? 아 시라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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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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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꾸 끊겨?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자꾸 끊겨? 이거 자꾸 끊긴다고 어떡하지? 숨을 아파? 뭐야? 갔다고? 어? 옷 있는데? 뭐야? 뭐야? 아니 드립이예요? 주작이예요? 뭐해요? 소식하게 말하세요 주작이라고? 아니 없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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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망했어요 아 진짜 간종아 같잖아요 아 놀래라 왜요? 안 속은거 다 아니까 네 안 속은거 다 알아요 그저 정확히 저기 아래에 있었어요 알아요? 네 잠시만요 일단 술을 사왔습니다 아 근데 왜 그러세요? 저 진짜 놀랬잖아요 왜요? 저 무슨 큰 잘못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왜요? 여기 옷 다 있었잖아요 내가 가방도 가방도 나는데 솔직히 그거는 가방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조꼬부님이랑 저는 진짜 술 먹기를 싫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아이 아이 먹기 싫죠 그게 아니라 조꼬부씨 방송이란게 뭡니까? 화끌하게 놀아야 됩니다 오늘 화끌하게 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식궁은 걸도록 할텐데요 식궁은 안 걸렸어요? 이제 걸어야죠 나 이거 꺼내뻔했는데 아니 먹지 말하면 돼 보여줘도 돼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식궁은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식궁은 걸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조꼬부씨 입술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네 그런 말 많이 듣죠 조꼬부씨 그래요? 그러면 더 조꼬부씨 입술이 좀 저도 좀 발라주세요 하 하 하 하 안돼요 이거 이거는 안돼 안돼 이렇게 해서 발라드릴게요 기다려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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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예 좋습니다 꺼내도 돼요? 아 네 꺼내도 됩니다 식물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이거 이게 안주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술을 까는거에요? 네 이거 한입 드리십시오 아 여기에 설마 뭘 아 진짜 진짜? 운동과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나는 이런거 처음.. 운동과 치밀어 오릅니다 술도 하면서 같이 나오는데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먹으십니까 아니 저기요 자꾸 그런 말 하시면 제가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먹을게요 먹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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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먹으십니까? 아니 왜 안됩니까? 쳐다보면 안됩니까? 야야야야야 떨어지면 안됩니다 떨어지면 안됩니다 아 왜요 여기 뭐 아까운거라면 터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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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자 일단은 쪼꼬봉이 팬분들 걱정 마시고 제가 잘 데려 드릴테니까 무조건.. 그러면 술 먹으면 운전은 어떻게 해요? 아니 대리 부르면 되죠 그래서 대리.. 대리 불러서 가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네 자 일단은 별풍선 백국의 못 와.. 지혜 짖으세요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기한거 보여드릴게요 뭐요? 신기한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을 안 짖고 물고 남았으면서 짖어볼게요 어? 손을 안 짖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아프리카를 최초로 저박을 못합니다 그냥 맨닥에 헤딩한다고요? 아니 맨닥에 헤딩이 아니라 갑니다 아하 아하 야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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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잇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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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빨리 구출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아휴 어떻게 양강단이 구출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아휴 막 구zza 아휴 야갈복아 아휴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아휴 아휴 감사드립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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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자꾸 영정아 영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 내 방송이란 말이야. 나 오늘 그렇게 했는데. 아 괜찮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다고 선데 왜 영정입니까. 시즌 모드가 뭐예요. 시즌 모드가 이제 작아졌다 세졌다 그겁니다. 시즌 모드가 원래 이제 시즌 모드 되기 전에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시즌 모드가 된 후로부터는 정말 눈물 나게 쎕니다. 그겁니다. 아니 왜요. 아니 맞다니까 맞잖아요. 아니 아니 왜 그래. 시즌 모드가 원래 되기 전에는 약하다가 시즌 모드가 되면 눈물 나게 쎕잖아요. 아 알겠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 네 걱정 맞으세요. 걱정 안해도 됩니다. 네요. 혼자 드시면 안 돼요. 100개 109개 뭐. 또. 아닌데. 줘요. 휴시 stacks. Herren patients. 배 pride and they're done this. 다 되셨네요. 132. Holyson commercial Techno Ch sees it 공격 benecom. from我們的 아 귀엽다고요. 자 일단은 맥주 쏙매 먹으실래요? 뭐 먹으실래요? 아 저 섞어먹는 거 좋아요. 아이 섞어먹는 거 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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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 야야야 자 여기 종이컵을 사왔는데요. 저기 있어요! 자 오 999개! 아이씨 뭐야 여러분들 낚시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원래 그 말투로 야야야야야 그러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 듣기 싫어. 아이 듣기 싫어. 아 아 근데 코 여기 왜 이래요? 솜초에요? 아이 코가 이제 코가 크잖아요. 제가 코가 커서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털이에요. 아 지금 무릎무릎 자랐네요. 아주 막 여기까지 얼마 아니 정리 안하세요? 아이 자조로 정리하세요. 아니 그렇다고 여기를 두고 오면 어떡해요! 아니 안 보여주고 죽음을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아이 남자의 자존심 털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아 네 이거 그렇습니다. 자 자 자 자 2초 너무 아이 개구라 까지 마세요. 구라 좀 그만 까세요. 자 썩고? 자 이 정도 응 아니 근데 아 이거 받으세요. 좀 받으십시오. 아니 이거 받으세요. 술 문화는 모르시네요. 이거 손으로 바드바드떨어요? 아유 어? 어? 그럼 이제 이거 드시고 예? 이게 내꺼 맞죠? 알겠습니다. 자 잘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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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닦으십시오. 수직어. 초기. 초기. 아니 제가 왜냐하면 집에서 대리할로 제가 우리집에 여기 여기 휴지가 없어가지고 아 죄송해요. 진짜. 여러분들 걱정 진짜 우리 조금의 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로 아름답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방독해야됩니다. 아니면 저 진짜 좋습니다. 쪼구부씨 패는 분한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자 차미슬 클래시 세요? 별로 안 세요. 아 아니 쪼구부씨는 저만 믿고 오늘 하늘나라로 갑시다. 야 아니 왜 아름답게 뭐야 어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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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그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만큼 많이 먹고 하셔도 제가 안전하게 아니 당신 때문에 자꾸 저를 피고 갑니다. 아니 야물도 안 할게 아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저 진짜 누구보다도 진짜로 여자를 잘 지켜줄 줄 아는 남자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마십시오. 하 하 하 아 맞은데요? 아 제가 다른 데 아니 아니 제가 이렇게 섞어 먹어야죠. 자 우리 그 쪼구부씨도 한 줄입시오. 아 이렇게 왜요? 여기다 부어. 아 아 아 빨리 소주도 해주셔야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 아 아니 뭐가 묻었다고요. 여기 만지지 마세요. 아 저거 황홀합니다. 아 여기 만지지 마세요. 아 어떻게 겨드랑이가 나보다 깨끗해요? 하 제가 좀 클린 캠페인입니다. 하 제가 겨드랑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클린 캠페인입니다. 자 자 아 보세요. 제모했어요? 네. 보시다. 아니요. 안 보여줄건데요. 하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아니 근데 쪼구부씨 쪼구부씨는 원래 춤 같은 거 못 추나요? 네 춤. 못 춰요. 춤 못 춰요? 그럼 오늘 한번 춰보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흠 터지는데 가야지. 흠 터지는데 여기도 클러브마 분위기 납니다. 여기 막 반짝반짝하고 그래요? 네 반짝반짝 해드릴게요. 하하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하 야 야 아 여기 뭐 막대기 막대기 잠깐 반짝반짝합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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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여기서 저기 했나봐. 전기야. 하하 하하 진짜요? 하하 여러분들 빨리 부탁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진짜로 밤을 지냈습니다. 아 근데 원래 철구팝 천 개 터지 말고 그러면 같이 춤은 걸로 철구팝이 이제 어? 와아아아아악 팡팡 아니 빨리 잡으러 자 캠 손님 저한테 죽이겠습니당 캠. 캠 이거.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잡는데. 야. 이거. 여it. 에이 그쪽 그쪽에. 아인andır. 쟤르셨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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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넉 아 지루 você지 지웠어요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벌레 잡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아 아 좋았어요 예예 벌레 잡았습니다 예예예 와아 천 개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제가 이거 해볼게요 잠시만요 기용미션부터 들어갑시다 잠시만요 아이구 천삼백 개 아진우 형님 와아 감사드립니다 플라플라 아 세모띠 아 박립이 박립이 아 세모띠 감사드립니다 쪼꼬뽀씨 일단은 기요미송 기요미송 갑시다 저는 빠르게 가요 빠르게? 빠르는거 좋아요 자 기요미송 소리 들리게 해야죠 자 기요미송 그 이름이 뭐였죠? 기요미송인데 클라라꺼가 제일 빠르거든요 클라라꺼? 클라라 알겠습니다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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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송 아 다음번엔 더 가까이서 해드릴게요 아 좀 더 가까이 해주십쇼 아 귀요미송 아 좋았어요 자 아니 잠깐만 원래 여러분 가그린 색깔이 이래요 가그린 색깔이 우엉차 색깔이구만 아 저기 제가 말씀드리기 창으로만 덮지않고 진짜 닌셀이 없애지니까 아 들었어요 다들 막 지리시고 그런다고 아 아 아니 무슨 말도 안되 아 사람들이 근데 안입된 굴뚝이 연기인 날이야 아니 제가 아니 쐈으니까 쐈다고 그러는거겠죠 그러지않아요 아 근데 저 화장실 갔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한번씩 설사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 들었어요 아까 소리 좋은가 아 아까 소리 들었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좀 마시고 가면 안돼 이거 아니잖아요 뭐야 저기 멜론 없으세요? 멜론? 아이디 있으세요? 멜론으로 갑시다 아이디 로그인 어딨지? 아 맞나? 이거 맞나요? 나요나요나요 qué오미송 게오미송 크라라 클라라 클라라 cooler Yukow 울양 끼끼끼 뒤따기 이덕이 이덕이는 이덕이 귀요미 감자 기사도 귀요미 귀요미 감자 기사도 귀요미 귀요미 난 귀요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근데 이거 좀 극혐인데 괜찮으십니까? 아 저는 뭔데 그럼 같이하고 같이 따라 춰 자 철구팝 추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옆으로 춤 아 이게 철구팝이 약간 좀 더러운 춤인데 괜찮습니까? 아 상관없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지 춥시다 이거 따라오고 춥니다 아 이렇게? 가지 춥시다 아음츠로를 안좋아źTH 엑시밧에 야 야 야 쟤가 만만합니가? 아하하하 쟤가 만만합니가? 아 나 어떡해 나 이거 나 나중에 보면은 나 이거 이불킥하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 이불킥할거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네 나 이거 해소들 보면은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자 가도록 갈게요 아아악 만지면 안됩니다 그만하세요 야 빨리 일어나요 빨리 보여줘 아 안돼 자 잠시만요 여러분도 방금 그 음악으로 갈게요 아이 근데 이게 느낌이 그러네요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자 같이 춥시다 자 같이 오세요 아이 벗는거 좀 그래요 남의 방송에서 다시 이거 따라 아 아 아 이렇게 안 그래요 엄마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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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출전 좀 찍어주세요 아이고 아까 아다른이 13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 아니요 아 네 어 어 나보다도 큰 것 같아요 아 당연히 크죠 아니 제가 좀 크죠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커요 아 당신 야 너무 이렇게 해야 돼 아 고소하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빨리 와요 아 네 어 의자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지우야 이거 내 의자야 에허허허허헣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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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만들 하세요 자 소리 들어간다 쭉쭉 아 아잠 젖었잖아요 그만하세요 젖었잖아요 아유씨 아유 젖었네 닦아야 겠다. 닦아야 겠다. 용서중으로 닦아야 겠다. 휴지 어디있어서요? 통화하지마세요. 어차피 이거 내 방송이에요. 그러지마세요. 같이 전화합니다. 아 그래요? 4인만 못봤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런거에요? 같이 갈수 없습니다. 통화하시면 저리로가서 하세요. 아니 나 통안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단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한잔 마셨는데 왜 안마시세요? 아이고 제가 마셨는데요? 무슨소리요? 내가 아까 막. 돌려요 빨리. 돌려요? 돌려. 돌리겠습니다. 돌려. 따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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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많이 먹으셨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무슨소리요? 정신 멀쩡하다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난 멀쩡해요. 괜찮아요. 그러지마세요. 저기요. 꼬부기씨 제가 지킵니다. 꼬부기씨는 연애 몇번 해봤습니까? 제가 여덟번이요. 이런 운명의 장난이. 몇번 해보셨는데요? 저도 여덟번이요. 뻥치지마요. 아까 뭐 전 전 전 전 전 막 얘기했는데. 저 여덟번 했습니다. 아 여덟번 만났다. 아 만났다. 여덟번 만났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봤다. 아니 그런식으로 어떻게 했어. 아니 아니. 왜 그렇게. 아 이거 안되겠네. 아니 여덟번 했다는게.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잡아봤다. 팔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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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popping triste. 아 여러분 들이치지마세요. 정당히더라도 하세요. 맞tagzem. 아니. 지금 꼬부기씨 시청자들 진짜 싸가지가 없네요. 아 왜요? 나를 왜 그렇게 몰라줍니까? 꼬부기씨는 저는 믿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아 오늘 넌 처음astedicação.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아니라 그니까 처음 봤는데. 너무 얼척없어서 콧물이 다 나오네요. 콧물 나옵니까. 조져보세요 제가 먹겠습니다 벌리 아 더럽습니다 아 왜 더럽대 아 왜 더럽대 그만하세요 우리 소모자 먹읍시다 자 짠 아 콧물 더럽습니다 하지마세요 짠 짠 아 아 저기요 저 안 흘렸어요 전 안 흘렸습니다 역시 질질 흘리잖아요 침입니다 꿈치지마요 색깔부터 침 색깔이 아닌데 냄새 맡아보세요 아니요 저 그런 더러운 남자 아닙니다 여자 앞에서 술 흘리고 그런 남자 아닙니다 악성해봐 나는 침입니다 양아 부작용입니다 난 없는데요 그만하세요 저희는 실장님한테 얘기해줄게요 누군데요 아 저 성염 진짜 싫어합니다 그만하세요 미용목적이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부작용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내가 소개시켜줄게요 언제쯤 이렇게 생각해가 뭐 언제가 괜찮아야 언제와 불러주시면 가 이건 이제 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아까 방구도 텃고 트름도 텃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죠 아 맞다 아 아우 키노띠 아 여기 터치하지 마세요 여기 자꾸 때리다니 아 잠깐만 여기 때리다니 때리지 마세요 안 때리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문자가 와가지고 왜요? 언제요? 아 제가 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하늘나라 강이다 너는 오늘 들어오면 문이 잠겨져 있을 것이다 그거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거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는데? 그거 우리 엄마 아는데? 나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우리 엄마한테 공식 방송 촬영한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공식 방송에서 저 나 술 먹으면 저 힘쎕니다 아 요새 힘 얘기가 왜 나요? 무슨 소리야? 힘 좋은 남자 좋아하십니까? 아 그렇죠 힘 센 저기 싫어하는 여자 같았어요 요 살이 떨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딱딱한지 언제나 당신의 어깨가 되어 드릴게요 아 그만해요 뭐라고요? 드리마 문져봐 정말 재미없어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알던 철수님 맞나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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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지금 숨차신 거 아니죠? 아니 머리 제가 머리 제대로 내주세요 아 존대지마 어? 아 존대지마 아 존대지마 아버지 야 나한테 뭐 가까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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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뭘 원하는거야 그만하세요 아 이리와 여기 와서 앉으세요 아 아 나 어떡해 나 모자 빨갛대 나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분 4차원 아닙니다 심장컬 정말 숫자로 셀 수 없는 차원입니다 서른 서른만 다섯 서른만 다섯 근데 결혼 언제 하고 싶으세요? 결혼이요? 네 저 결혼 안해요 왜요? 노래 틀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제가 틀어드릴게요 뭐 아 깜짝이야 저희 미세한테면 좋겠죠. 미세한테면 좋은거요. 결혼하십시오 빨리. 아니요 저는 결혼할거에요. 저 혼자 누르고 죽을거에요. 아 한개 감사드립니다 한개. 한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혼 얘기하지만 저는 지혜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쪼꼬북씨가 정말 좋은 동생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응 잠깐만요. 단면대 빼야겠다. 아니 너무 취하신거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쪼꼬북 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대리 불러가지고 제 차로 대리 불러드릴게요. 진짜요. 방송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쪼꼬북님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너무 드릴했던것은 그냥 방송에 재미로 좀 요거를 아아 꼬북이 내꺼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아 이건지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미국춤하는거 아뇨? 아아 아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장윤이니까 그만하세요. 너무 제대. 아 잠시만요. 미국처럼 몰라요 미국처럼. 아 잠깐 조용히 해보세요. 아 이거 세탁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세탁소에 맡겨야 되나?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아니 이거 쓰고 계세요. 너무 지금 숨진치 않잖아요. 아니 안 치운 거예요. 이거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아 이거 그래요. 어제 여기 어떤 여자 왔을 때 이거 냄새 맡았고 완전 소리 나처럼 질렀잖아요. 소리 한번 질러봐요. 그죠? 어제 나보다 더 질렀잖아요. 아 잠깐만. 여기 눈 왜 빨개요? 술 마시면 혹시 눈 빨개져요? 조꼬부씨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충려했습니다. 아까 옷걸이 어딨냐. 아까 옷걸이 어디 갔냐? 아까 옷걸이 어디 갔어. 여기 다시 손 짚으세요. 손 다시 짚으세요. 아! 선생님! 아! 아, 그러지마세요. 아, 그러지마세요. 아, 그러지마세요. 아, 그러지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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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히 가만히.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와! 천사가리 55개. 5, 4, 5는? 귀요미. 청요미? 아니. 뭐? 꼬요미. 꼬요미? 네, 꼬요미. 아, 감사드립니다. 꼬요미. 아이고. 아니, 쪼꾸북씨가 정말 재밌네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뭐라 그랬냐면 정말 친한 동생 같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러면서 한잔 더. 자, 술이 들어간다.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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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어깨춤을 줄게 할거냐? 내 어깨를 봐!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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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손으로 말해주세요. 괜찮아. 저 그런 불편한 줄 아닙니다. 한 손으로 말해주세요. 저 가오로 27년 살았습니다. 자, 배송 드릴게요. 자, 자, 해겠습니다. 자, 못 먹습니까? 저 진짜 솔직히 돼질 것 같아요. 아, 돼질 것 같으세요? 저... 저... 니가 진짜... 저... 저가 되게 양심 고백해도 됩니까? 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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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쪼꼬부씨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너무 어리게 보이잖아요. 근데 또 애들이 어그로 꼴면서 간호사복 입으면 또 질환합니다. 왜요? 예? 너무 섹시하기 때문이죠. 그런 말 많이 듣나요? 아니 여기 모기 물렸죠? 가려워. 아니 모기한테는 침이 제빵입니다. 아니 침 말게요. 아 죄송합니다. 받으세요. 아니 모기한테 물리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적당히들 아세요. 아니 근데 제 침이 그렇게 더럽으니까? 네? 아니요. 모기 물렸죠. 아니 제가. 왜냐하면 여기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건 제 손에 물린 거 같아요. 모기의 본 것입니다. 문화도 안주기 때문에. 자. 어. 자. 짠. 짠. 원래 이게 A상. A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직 어리시니까. 술을 항상 오빠로 먹을 때는 뒤로 이렇게 딱 가면서 안 보이게 먹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먹었잖아요. 자 먹읍시다. 네. 저 봐. 저 봐. 저 봐. 반은 흘리네. 반은 흘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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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로 오빠인. 오빠 눈 색깔이야. 여기 색깔인이야 여기 색깔이랑 좀만 같다. 오! 아 그리고 안 돼요. 여길 자꾸 밀맀만 하세요. 제가 때 안 백퀸지. 지금 1년 됐는데 때 나옵니다. 알겠어요. 금은 들으세요. 아 근데 저는 별로 안 취했어요. 저 진짜 이거 소주 오색 가능합니다. 머그시라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까도. 만요. 아니 괜찮나요. 아 괜찮나요? 아니 간호사 아니 그게 안되는게 뭐냐면 간호사복을 입으면 또 어그로 끄는 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솔직히 우리 쪼고봉님이 팬분도 많고 또 저때문에 또 그런 어그로 끌리면 저만 이제 또 우리 한번 쏙쏙하면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어떻게? 사진 찍을 때는 원래 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건 쑥쑥아진데요? 그건 뭔데요? 이렇게 한쪽을 올려야죠 이렇게 네 아 이쪽 올리셔도 돼요 아 어디쪽에 한번 만져주세요 어디쪽으로 말하는건데 그걸 모르세요 아 이쪽이요? 아니 근데 여기 조명이 아 여기 조명이 따로 필요가 없네 맞아요 아 이거 번쩍번쩍하고 마요 조명이 따로 필요 없네 야 잠시만요 조명이 따로 필요 없구만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죄송하지마 잠시만요 왜요 아 어디가 아 나 혼자 내버렸다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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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핵 접수 왜 가져가요 저 담배하세요 어떻게 있어 휴식이 이렇게까지 휴식이 이렇게 왔어 왜 이렇게 쓰지 어 뭐라고요 담배 됐다 조만가봤자 저기있거든요 ㅎㅎㅎㅎㅎ 춤을 아니요 아니요 안쥐였네 아 노래 틀어도 돼요? 네 헐 저 미친놈이야 내 맘이 흔들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잘 탄 이 느낌 날 지금 이 순간 baby baby 넘넘넘넘 넘넘리 넘넘 모르겠니 나 더 크게 make it loud 내 맘이 흔들어 흔들어 놀라게 흔들어 shake it 더하고 스마트하게 흔들 흔들어 온몸이 찌릿 찌릿 우리 둘이 흔들 흔들어 심하게 더 한여기 불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 맘이 흔들어 날 추구 shake it baby baby 넘넘넘넘 난 눈들리고 넘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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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en 쩐기 넘넘 대회 넘넘 쪼꼬북씨 좋습니다. 쪼꼬북씨 네 원래 그렇게 춤을 자주 나요? 춤 못 춰요 나 아 춤 못 춰요? 잘 알겠습니다 저 안 취했습니다 여자 앞에서 취했다고 해보지마세요 얼굴 색이 상당히 변했는데요? 네? 얼굴 색깔 잘 안친다며 뭐라고요? 나보다 얼굴 색깔이 지금 색깔이에요 원래 아니 잠깐 화장실에서 뭐하고 오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근데 얼굴 색깔이 근데 얼굴 색깔이 왜요? 근데 얼굴 색깔이 왜요? 저기요 근데 얼굴 색깔이 왜요? 남자의 본능입니다 너무 큰일라 그러지 마세요 휴지도 안 가져간데? 네? 휴지도 안 갖고 가고? 휴지도 안 가져간데? 휴지도 안 가져간데? 아니 왜요? 아 저거 조금부씨 저 그런 남자 아닙니다 알아요 조금부씨에게 노래를 한번 들러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노래야? 근데 이거는 그냥 들으면 왜냐하면 제가 아니 칠했네 네? 저 집에 갔어요? 나 지금 무서워요 아니 가면 되겠어요 아 여러분 저 집에 갈게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방금 진짜 무서웠어요 다시 쳐다봐요 어떡해 아니 저기 이게 아니다 조금 오신 팬분들 아닙니다 눈이 세상에나 아니 눈이 세상에다 이 색깔이야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할렐루야 나 야 야 래요 빨리 와이프 불러요 아잇 근데 이거 뭐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 뭐해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 아니 여기 왜 팔 팔 그건 왜 그런거예요 영광의 표시입니다 그래요? 네 어쩌다면?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더러운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다팟히 앉혀요 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손 автомобиля 손 acquired 어갓 조용َّ 缓OK 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어떡할까? 나 손짓을 줄게요. 그래요. 아 진짜. 여기 저놈가요? 아 저기. 도시아 그런 남자 아닙니다. 네. 아 저.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어요? 아니 저기 지금. 19금 아직 새벽 2시인데. 지금 17,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17,000명.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19금 걸어도 이 정도면. 아까 전에 19금 안 걸었을 때 3만 명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조금씩. 네. 저는 진짜. 아니 이거는 선배로서. 선배로서 해줄 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 선배. 선배가. 많이 팔은 전입니다. 저 손 안마 좀 부탁드립니다. 그 손 안마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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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가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지혜님한테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어디야 하는 거예요? 가서 해 드려요. 일단은 보여줘야 하지 아니까. 이렇게 해서 손을. 이쪽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네. 여기다 이렇게 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말을 해. 아 좋습니다. 아니 말을 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예. 존경합니다. 진짜로 많이 한숨 해봅니다.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한숨. 네. 해줘요. 여러분들. 저 그래도. 프로 래퍼로서. 300개 터지면. 조꼬북씨에게. 좋은 랩 함께 선사하겠습니다. 랩 잘하는 사람. 주위에 많습니까? 걔 누구지? 저 찬인가? 에이. 찬이는 제 똥 빠집니다. 아 그래요? 찬이 뭐 인천에서 잘나간다고 뭐 개드립지죠. 자기가 뭐 무시하면서 뭐 나 잘나간다고 그러죠. 저 농담 아니라 부산 대조동 토마토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마토. 뭐라고요? 토마토파요. 토마토파. 아 뭐. 뭐라고. 아 여기다. 여기다 초록색깔 하면 토마토 아니야 토마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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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색깔만 대보려고 그러는거에요. 아니 이거. 무섭습니다. 아니 이거 뿌리려고 이렇게. 아 빨리 이리 와요. 아니. 접근금 집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장바까지는거. 접근금 집니다. 아 이리와. 손 씻으러 가자. 네. 손 씻으러 가자. 손 씻고 와요. 응. 바닥을 만지면 손 씻으니까. 아이씨. 참. 아이씨. 아이씨.